1901년 개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한국교회의 인재를 길러낸 장로의 신학대학교 3만 6천여 명의 졸업생들은 3.1운동의 민족대표로, 독립운동가로, 교회를 세워가는 사약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외쳤습니다. 신학과, 기독교 교육과, 교회음악학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그리스도로 뿌리내린 한 사람을 길러내는 소명을 이루고자 나아갑니다.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.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